안녕하세요 검단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수어항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쿠로 사육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해 수입 창출을 도와주신 시청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고 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만약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광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쿠로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정답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근사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보통은 좋은 장비를 구매하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쓰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쿠로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장비 선택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편은 장비에 대한 설명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 아니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더왕이 되었는데 아쿠로를 말씀드리라는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정복성이니까 개의치 않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아쿠로를 진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조겠죠 그리고 이 수조는 이제 물량을 의미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쿠로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리터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량이 100리터도 안되는 상태라면 가장 문제인건 도징 양인데요 100리터당 한방울로 도징을 해야 되는데 저와 같이 물량이 80리터라면 한방울 넣으면 항상 과도징의 위험이 있겠죠 아쿠로는 레더류에 비해 민감하기 때문에 과도징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아쿠로가 옷을 벗는 틴 같은 걸 볼 수도 있구요 도징 양은 항상 부족하게 넣어야 하는데 물량이 적다면 역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물론 지금은 레더로 도배된 어항이지만 몇 주 전만 해도 아쿠로가 있는 어항인데 물량이 80리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회사 업무나 개인 용무로 바빠지면 아쿠로는 바로바로 TN이 나타날 정도로 관리하기가 매우 까다롭는데요 그리고 아쿠로가 성장할 때 알칼리니티 유지랑 수온 그리고 염도 등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물량이 적으면 그만큼 수익박도 커지겠죠 그래서 물량이 200리터 정도는 되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900 이상 이제 3자 이상이 되는 어항입니다 혹시 해수어항을 하시면서 지인분 중에 예전에는 아쿠로를 사육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 했던 분들이 큰 어항을 바꾸고 나서 아쿠로 사육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결국 물량에 받쳐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아쿠로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쉬운 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쿠로의 사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물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명은 일전에 영상에서 다뤘듯이 메탈 그리고 T5 그리고 LED가 있습니다 아쿠로를 사육하기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메탈이나 T5가 좋지 않은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LED의 단점은 직진성이 강하고 사람의 눈보다 어쨌든 광량이 세기 때문에 제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 추세는 그래도 LED이지만 아쿠로 위주로 사육하시는 예전 분들은 T5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T5는 직진성이 LED보다 덜하고 반사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조사각도가 상대적으로 넓을 수밖에 없어요 아쿠로를 키우다 보면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이 하얗게 되거나 폴립 활성도가 떨어지는데 T5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T5는 케이지나 ATI 제품이 있고요 지난번에 지인분이 골프신다고 접으시면서 가져온 조명 제품도 ATI 제품입니다 ATI 등기구는 보통 가격대가 비싼 편인데 LED에 비해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중구 매물로는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아쿠로를 사용하신다면 조명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ATI는 등기구가 별도로 필요하고 거기에 형광등처럼 전구를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단점인데 보통 1, 2년 단위로 교체하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보통 T5는 블루 계열하고 UV 계열로 구성을 하는데요 화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LED에 비해서 화이트가 은은하게 섞여 있어서 굳이 따로 화이트 등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T5는 LED에 비해 조사각도가 넓다 보니 단위 면적당 아쿠로가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에너지가 약하면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되게 큰 장점인데요 사람 눈으로 광양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어항을 처음 접하면 LED의 광양을 최대치로 올리거나 아니면 뭐 80% 수준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LED는 에너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쿠로는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라 광불리층과 같이 강한 빛을 계속 쏘는 형태이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T5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켜놓든 어항하고 거래가 가깝든 LED처럼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명은 T5가 더 좋지만 LED의 편리성 그리고 컴팩트함 그리고 반영구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LED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어쨌든 아쿠로를 사용을 하신다면 T5로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LED를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LED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산호 상태를 봐가면서 광량을 높이거나 줄이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아쿠로는 일단 빈 영향화로 구성된 어항에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 조명의 광량이 강하다 보면 점점 아쿠로가 밝아지거나 연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광량이 오거나 T인이 유발되기 때문에 광량을 낮춰야 되고요 반대로 아쿠로가 어두워지고 있다면 광량을 높여야 됩니다 물론 아쿠로가 어두워지는 것하고 갈변이 되는 거랑은 다른데요 갈변화는 아쿠로의 본래색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갈색처럼 약간 진한 똥색처럼 변하는 거고요 아쿠로의 본래색이 연두색인데 예를 들어 진한 녹색으로 되거나 녹색인데 약간 탁한 색으로 바뀌게 되면 그건 어두워지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변화가 진행되면 아쿠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광량을 낮춰야 됩니다 조명의 조사각도로만 아쿠로의 모든 부분을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렁거리게 만들어서 조명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아쿠로는 물속에 떠다니는 먹이도 먹고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쿠로의 모든 부위가 원활히 수류가 통해야겠죠 따라서 수류 모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직수류는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수류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아쿠로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신 볼텍 같은 수류 모터 아니면 툰즈 이런 게 좋습니다 레더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류도 강해야 되고 강하다 보니까 샌드가 날릴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샌드는 가급적 입자가 큰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케이지의 아라고나이트를 추천드리고 지금 제가 구성한 이 샌드는 보라보라 샌드인데 수류가 강하면 샌드가 날리기 때문에 좋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저 같은 어항은 되게 작고 작은 사이즈 대비 수류가 그만큼 세진 않겠죠 예를 들어 900짜리 어항에 비하면 그래서 900 정도 되는 어항에서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보라보라 샌드가 입자가 작다 보니까 막 이렇게 날리면 아쿠로의 폴립 같은데 낄 수가 있어요 아쿠로의 폴립은 어쨌든 섭식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산호사가 끼면 섭식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TN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 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샌드층은 1cm 내로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샌드는 pH 안정화 목적으로도 사용은 하지만 미관상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샌드 없이 날 바닥으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리턴 모터는 출수량 변동이 없는 AC 모터가 좋습니다 아스콜이나 AIM이나 아니면 시세 이런 것 같이 내구성이 좋은 모터가 좋고요 DC 모터는 소음면에서는 우수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출수량이 적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오버플로에 소음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어항의 순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볼텍 제조사의 벡트라 지금 보시는 이런 거 벡트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은 없어요 얘는 광고 기준으로 보면 출수량 감소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DC 모터의 이지만 그리고 DC 모터의 장점은 어쨌든 소음이 적고 그 다음에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일단 벡트라 같은 경우에는 출수량 감소도 없다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저걸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턴모터가 사망을 하면 어항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심장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스페어로 하나 더 장만하시는 게 좋겠죠 어항의 순환량은 20배 내외로 설정하는 게 좋고요 순환량이 좀 오버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오버되는 만큼 냉각기 아니면 리액터와 같이 분기 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순환량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본래 어항 스펙 대비 조금 더 높은 스펙으로 넉넉하게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스키머는 일단 비싼 게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인데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버블 매거스 같이 저가형 스키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포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스키머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 기포가 나오는 구멍 안에서 갑자기 큰 방울처럼 꿀렁꿀렁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는 의미는 기포가 균일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기포가 균일하지 않으면 스키밍의 효과가 둘쭉 둘쭉 하다는 의미고요 어항의 변화가 조금만 일어나도 스키머가 폭주하는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가장 높은 지금 보고 계시는 버블킹 같은 경우에는 맥조 거품 같이 되게 크리미하게 거품이 균일하게 일어나고요 어항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스키머가 균일하게 거품을 낸다면 아웃풋의 효과가 일정하기 때문에 인풋을 증가시키거나 낮출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둘쭉 넷쭉 하면은 어떤 날은 도징했더니 막 이끼가 폭본하고 어떤 날은 그냥 또 넣는데 이끼가 없거나 뭐 이런 현상처럼 도징한 약발이 아웃풋이 둘쭉 넷쭉 하다보면 역시 도징한 약발이 둘쭉 넷쭉 할 가능성도 높겠죠 스키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을 해보고 다른 지인분들도 지켜보면 조명이나 수류 모터 만큼 되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교체하는 중복 투자의 대표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가급적 가격대가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물론 가장 좋은 건 버블킹입니다 버블킹으로 구매하신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스키머도 역시 DC 모터는 DC 모터 보다는 AC 모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기와 히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온도 컨트롤러를 포함해서 냉각기와 히터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간혹 히터에 대한 기능을 잘 모르셔서 수온 커버가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히터를 26도로 설정하면 26도로 계속 유지되지 않냐 라고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항의 수온이 그 안에 장비 같은 발열을 포함해서 33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때는 히터가 설정 온도보다 수온이 높으니까 당연히 동작은 되지 않고 반대로 냉각이 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냉각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일 냉각기로 구매하는 게 가장 좋고요 사실 냉각기는 따로 대안이 없지만 AS까지 가능하니까 대일 냉각기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일 냉각기는 어항 물량보다 스펙이 높은 것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어항 물량이 100L면 150시리즈나 200시리즈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 컨트롤러는 두 개 정도 구매를 하셔서 크로스 체크하는 게 가장 좋아요 냉각기와 히터는 온도 컨트롤러에 연결한 상태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온도 컨트롤러에 센서가 정상 작동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센서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전히 아는 분은 한 겨울에 센서가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히터가 계속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항의 수온이 40도까지 올라가서 거의 매운탕 가기 직전까지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센서는 꼭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요 히터는 AI 히터와 같이 내구성이 가장 좋은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돈 아꼈다가 히터 깨져서 과열로 생물 전부 폐쇄하면 금전적으로도 더 손해가 크겠죠 그러니 꼭 좋은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성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알칼리니티인데요 알칼리니티는 칼슘 리액터나 도진기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칼슘 리액터는 2탄 통하고 정량 펌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알칼리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도진기는 용액을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용액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진통이 완벽히 비어질 정도로 도진이 계속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용액이 남은 상태에서 용액을 또 채워 놓다 보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가 계속 진해지겠죠 이러한 단점을 빼면 도진기도 사실 좋은 선택입니다 칼슘 리액터는 제대로 설정만 해 놓으면 그리고 한 달 동안 자주 신경 써주면 더 이상 신경 쓸 건 없는데 도진기는 주간 단위나 아니면 가급적 3,4일 단위로 매일 자주 신경 써야 되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알칼리니티, 칼슘, 마그네슘, 포타슘, 질산염, 인산염이 대표적인 물성취이고요 물성취를 측정하고 도진기를 제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재미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택이 아닌 칼리와 도진기는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칼리니티는 칼슘 리액터로 제어를 하고 나머지 미량원소나 아니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그 이외에 포타슘 같은 거는 도진기로 제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장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편에는 락 그리고 샌드 그리고 세팅 방법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세팅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업로드 하기 전에 제오빗 마지막 편인 실전편을 우선 업로드를 하는 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오빗 편도 같이 업로드를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